가동 그 다음에 내 방향을 추정해!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던 동사 풀어가겠습니다. 으이! 동, 딱, 딱, 딱! 저기 중간에, 끼닥끼닥 안 넣고 딱딱 헛. 장단으로 하겠습니다. 동, 딱, 딱, 딱! 동, 딱, 딱! 여기 공사 풀이 제일 첫 번째 부분만 하는 준비 덩 당기고 밀고 들고 기억하시죠? 이것도 로봇특한 이거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준비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들고 당기고 밀고 어떻게 해?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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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밀고 들고 들고 딱 딱 딱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잠깐만요 치고 치고 당겨 몸쪽으로 당겨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옆으로 밀고 그 다음에 들고 다시 한 번요 여기 딱 말고 얘만 해볼까요 준비 준비 시작 콩 당기고 밀고 들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숨을 쉬세요 들고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갑니다 시작 딱 딱 딱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들고 정기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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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당기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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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ходит 딱! 이렇게 신경 쓰세요 차! 손omussing만 하지말고 가세야 짠 딱! 잠만요 밀고 밀고 치고 당기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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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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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För 침 Aus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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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 정도 단단한 그걸 다 들으면 난 이렇게 희닥으로 하고 싶어 해보세요 희닥은 대답 장고해서 시 시 시작 뭐야? 그냥 해 자 일단 뭐 배는 맞았는데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하죠? 소리가 이상하지 딱 이상하죠? 이 치마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죠 연필이 또 붓을 가리십니다 우리 사모님 자 추리왕 준비 시작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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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동 이 몸이 생각은 있는데 몸이 몸이 생각나 로보트가 되셨습니다 들고 당기고 밀고 보세요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당겨줘 그 다음에 계속 원이 가 가서 밀어야 돼 반 당겼다가 반을 밀어야 된다 다시요 치고 당겼다가 그대로 미세요 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이 그려져야 돼 원이 원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렸다가 그래서 반원 그려졌잖아 그러면 반원을 마지막으로 원을 그려야 돼 그렇지 다시 한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당기고 빨리 밀어 밀고 밀고 치고 당기고 밀고 밀고 그렇죠 자 마음은 박남정인데 그러게 아우 되게 안 움직이네 머리는 내는데 몸이 안 되노 장랑님 시작 시작 됐어 뭐 좋아해 딱 신경 써야지 딱 딱 돈돈돈돈 쏘 지금 또 이렇게 열려있잖아 열리니까 잡고 소리가 야물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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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그겁니다 다시 시작 한 번만 더 이쁘다 쏘 쏘 배는 맞았는데 딱 맞춰보겠습니다 딱 시작 왠지 장수리가 그럴까 조여 하나씩 건너보세요 조여봐요 조여봐요 하나씩 건너서 까제 잠깐만요 장구가 팽팽 누르면 얘가 센터가 다 움직여서 안 돼 그러니까 번에 위치 않아요 다시 하나씩 건너서 해보세요. 장구 제가 너무 뚱뚱이도 잘 안 돼. 자기야, 자기야. 장구 제가 너무 뚱뚱이도 잘 안 된다. 우리 장구가 뚱뚱이 안 된다. 너놈으로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 보시면 똑같네. 뚱뚱이, 뚱뚱이. 지금 곤란 왔습니다. 딱 신경 주세요. 그 다음에 알옵네임 준비 시작. 어머나, 어머나. 하나 접으셔. 자기야, 자기야. 이 얇은 놈으로 하는 게 차가 붙는다. 빨리 접으셔. 빨리 접으셔. 얇살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치셨는데 딱을 조금 좀 격하게 한 번 싸대기는 기분으로. 그렇게 세게 안 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놨다가 여기서 약간 구부러졌죠? 여기 놨다가 해서 팔을 품어서 해봐요. 약간 비슷했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비슷했어. 비슷했어. 그쵸. 하나보다는 손님을 잘 이렇게 얇게. 얇게 다른 순수리로 갑니다. 자, 쓰. 진작 얇은 것으로 할 거예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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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잘 된다. 어머, 예쁘다. 잠깐. 오케이. 근처는 그런데. 아니, 완전 찌려 웃고 하네. 알아보기만 해봐. 왜 시키냐, 이거. 왜 시키냐. 왜 시키냐. 왜 시키냐. 그냥 일단 저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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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연습했던 거에 반이 지금 다는 안 돼. 지금 있습니다. 이게 딱히 어렵습니다. 딱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르다고 생각하고. 나하기도 쉽게 안 돼. 쉽게 잘 붙이세요. 잘 붙이세요. 네, 이 발은 그래도 괜찮게 잘 돌아갔어요. 둘 땐 높이 두세요. 그래야 떨어지는 낙창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절대 이쁘지 않아. 그래서, 예. 그렇군요. 그 장모가 말이 안 했으니까, 여긴.. 왜 자꾸 탓을 하시냐, 여긴. 왜 자꾸. 자, 그래서. 그래서 보림님의 동생 풀이고 앞 소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찍을게요 우리 보림님은 잘해 시작! 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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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썩으래 됐습니다 딱 소리 드셨죠? 이 딱 소리가 나야됩니다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하잖아 무용을 하셨어요 무용을 하셨어요 무용하셨대요 아하 아니에요 그럴 거 같아요 자 싸움 소리가 왜 안나 그 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딱 딱 딱 딱 이 장구가 못생겨서 그러는데 옛날에 대구한테는 잘 못생겨 싸움 장구가 못생겨서 이런데 싸움 장구가 한번 바꿔 바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버님 이게 더 좋아요 엄청 좋아 남자 사이즈 안 돼 잘 됐는데 왜 안되나 잘 됐는데 왜 안되나 준비 잘 되는구만 이럴되구만요 자 오늘 동생 풀이 딱딱딱딱으로 마스고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 당기고 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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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쓰죠 결혼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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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치세요, 즐겁게! 날짜는 하지 말고 즐겁게 치세요! 자, 조금만 더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몸에 땀나네 일단 이제 쓸데없는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 그래서 이게 세게 친다고 어깨에 힘 주는 순간에 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힘을 빼시고 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2반!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왼쪽에서 대한민국 발수고 발수고 하나 둘! 자, 활을 이렇게 활이 가야 되겠죠? 요게 화살, 아니, 활이면 요게 화살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왼쪽 대한민국 혁장 впら 우 쉬 me 감사합니다.